채널 시대 무대 창을 봤습니다. 전 출연진 무대로 올라와주세요. 뮤티즌 송 결과 보여주세요. 바로 뮤티즌 출연 시작해요. 영예 뮤티즌 송은? 2NE1 축하드립니다. 2NE1 축하드립니다. 소감한 말씀. 저희 2NE1이 이렇게 처음 소개된 자리에서 I Don't Care라는 곡으로 슬플 편안할 수 있게 해서 너무 뜻깊고 감사드리고요. 아이돔 케어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현석 사장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파프테리, 크시오빠, 그리고 YG패밀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 리믹스 해주신 백경오빠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리고요. 앵콜곡 준비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다음주는 여름방학 특징, 제 3탄 아이돌 스페셜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겠는데요. 네,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벌거리 기대해주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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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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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